5. 원래는 뒷줄에 앉았어요? 에이. 앞에 앉으면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안 보인다고 머버럭하거든요. 저 32번, 34번, 30번. 키손으로? 네, 정준이 형이랑 하겠습니다. 저만 안 보이나요? 아, 일단.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, 저기. 왜, 왜? 저랑 지금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. 저 혼자 입고 싶어요. 둘이 이제 잘해서 살아가죠, 항상. 이거 질판이네요. 그렇죠. 바로 맨 뒤에 있음. 자야 되거든요. 전 윤수 옆에 왔거든요. 네, 네, 네. 그 편에 맨날 윤수가 제 앞에 앉거든요. 교실이래서 해가지고. 저는 짝을 바꾼 건 아니니까. 교실? 네. 짝을 바꾼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자리. 우리 항상 여기 앉는데. 수업 중. 수업 중. 수업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혼자 한 번 찍을게요. 칠판. 나 눈사람. 선생님? 선생님. 선생님. I'm teacher. 근데 공부 안 하니까 뒤에 앉네. 공부 안 하네. 재혈아, 너 너무 커서 안 보여. 재혈아, 뒤로 가. 저희 큰사람, 뒤에 가야 돼. 공부 전하는 사람들 봐라. 알지? 내 옆에 아무도 안 오겠네. 여기가 엽셈이 있는 거지. 어때요? 소속이 없어. 배경 좀. 같이 하고 싶은 순서는 없어요? 고마워. 제 송수도 잠깐 하고 가실래요? 네? 안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. 안고 싶은 자리. 딱 돌아오면 안 되죠. 이게 맨 앞이에요? 여기인데. 이곳이. 근데 왜 박성전수의 위로 보낸 거야? 제 자식. 왜 뒤에 앉고 싶으세요? 옆에 혹시 앉히고 싶은 선수 있으세요? 옆에? 네 왜요? 왜요? 이유가 있으신가요? 성격을 좀 바꿔야 되네요 앉고 싶은 자리 좀 하세요 좋아 네 괜찮아요 제가 붙일게요 같이 앉고 싶은 짝꿍은 없어요? 붙일 수 있는 선수 하셔도 돼요 지찬이 형 아니면 승희 형? 형님 형님 혹시 그 비가 오니까 왜왜왜왜왜왜 같이 한 점 집 있을 거 같은데 좀 허름한 소만 남는 거 있어요 뭐예요? 정현이 형 음 그거 왜요? 둘 다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가만히 있을 거 같아요 둘 다 엠피탈이 같아서 엠피탈이 뭐예요? 엠피탈이 뭐예요? 저 옛날 지금 ISFP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ấu 정신 깨져야 해 정신 깨져야 해 이거 좀 올려줘요 저 어릴 때 여기 앉았다는 거 같아. 규민이 형인데 앉고 싶은데 규민이 형 앉고 있어가지고 그 거긴 안 붙어, 형. 그럼 맨 뒷자리. 에이. 왜? 여기는 약간 재정이는 여기 앉을만해. 나 센 애들이 여기 앉잖아. 너는 자야 돼서 여기 앉아. 못 보이네. 음식 빨리 먹으러 가는데. 아무것도 있으니까. 그럼 형, 선생님 나랑 좀 바로 이제 나랑. 그러면 공부해야 돼서 나한테 앉으면. 그래, 형이 여기 앉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왜 그러는 거야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래야 돼서 내리라고. 형이 여기 교생으로 하세요, 그럼 형이. 그래요, 교생. 교생으로 하세요. 난 원래 맨날 눈 끄고 있었는데. 잠깐, 잠깐 참여야 될 거 같아. 하나, 둘, 셋. 태현이요? 네. 누가 옆에다가 싫어해. 태현이 말 좀. 내가 지혜가 좋아해, 학교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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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. 왜, 왜. 괴롭히려고. 우리 손수가 진짜 잘하는 척. 안 좋지. 어? 뭐야? 야, 우리 손수는 진짜 잘하는 거 아니잖아, 그렇지? 네? 손수야. 학생이랑 새로 다가왔는 거 아니에요? 그래. 됐어. 내가 다가왔어. 강아정방에 소중한 상태. 저는, 나는 여기서. 이제 안 줘서 집중해야지. 네? 어디서 바뀌는 거 else. 앞에서 잘라 봅시다. 미안해 저 괴롭히려고 해요, 핑크가. 아, 그래 다 안 lyric이야? 네네 어제 이렇게 뒷자리는 그 너넨 뒤데? 영원했죠? 3학년 3반이에요? 삼성이니까 다른 사람부터 어려운데요? 네 연구시켜도 돼요 저는 여기서 지우개 똥 명이나 던지겠습니다 야 어디 갔냐? 조지 학교에 안 계시냐? 사랑해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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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끊었어요? 민호하고 트레이너는 어떻게 반에 바뀌어지나요? 야 수고복이 왜 뒤에 계시지? 요거? 이재현이만 지금 한 7번 바뀌었어 선생님 피렐라 두고야 저는 호재형 호재형이랑 선진이요 오 오 선생님 경기고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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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선생님 그 언젠가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너무 많이 괴로워 근데 이예요 내가 곁인 뒤에다음에 던재 본인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보다 저거 안 돼. 바랏어, 이것은 바랏니다. 그냥 덜 귀찮게. 저 위에 있는 사람 뭐예요? 위에 선생님 역할로 오시면 됩니다. 이거 쟤는 뒤로 가야 돼요. 어떻게 저리가. 팝도 가죠. 얘네들이. 방금제 팝도 가야 돼서. 이거 창문에 앉아야 되는데 물어봐. 여기 앉을게요. 저는 여기에 계신데. 아, 내 지금 뺏겼구나. 선생님이 옆으로 갔지? 나 왜 김종국 왔어. 왜 앞으로 갔냐고. 아, 그래도 뒷자리가 좋아서. 어? 아 왜? 이거 왜 여기 있지? 어, 차가운데 지금. 뭐지? 어? 아, 나 이것들. 야, 이것들이 아주 너를. 안 바꿔. 김태군, 어. 너 알았어. 어. 딱 바꿀래. 이거 뭐 바꿨어. 이거 왜 이렇게. 오고싶어. 고마워. 이... 앞에 앉아있어 제가 학교에 앉아있어 네 좋아요 내가 믿어 태민이 아마 뒤에서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볼 수 없지 그래서 PJ이 제가 영어로 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PJ이 영어로 전화할 수 있을까 이거 이기면 다녀래 스노비에가 나 기모제야, 기모제 진짜 뭔데? 아 왜 내 거 땡이 하고 이 떡볶아 쏙이 나는데? 너 앉으라, 앉으라 아 츄윤이는 좀 앞에서 안 들어있어 아니 저 밖에는 또 저는 저기 처음 봤어요 이거 누가 한 건데요? 어 원래 뒷자리에 앉았어요, 저는 왜 그냥 두 번이야? 이거 바꿨대요? 그냥 앞자리로 보내야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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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